2019년 6월 20일 시작!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자 블랙리어를 가기 전에 오늘은 그 전에 이 꼬리가 발견했던 그곳을 한번 둘렀다가 한번 가볼거에요 그리고 나서 기운 없으면 빨리빨리 이동할겁니다 잠시만요 뭔소리야 잠시만요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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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뭐야..? 잠시만요 누구십니까? 아.. 누구십니까? 말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여기 온 곳은 기운 없으면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불냉열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운을 많이 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잡기인 것 같아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안되겠다 안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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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운을 쓰면 그냥.. 여기까지 온 김에 보고 하려고 했거든요 뭐가 있나 없나 하더니 뭐가 있네요 제보자 분 집 한번만 들여다 갈게요 제보자 분 집 한번만 들여다 갈게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뭐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딜 넣으면 못든지 잠시 자, 잠시 자!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절대 도망갈 길이 없어.. 카메라 다른 데 비추지 마 마이콜 이 개또라이 같은 새끼야 카메라에 일체 다른 데 비추지 마 시청자부터 오해하니까 절대 비추지 마 무조건 그대로 따라가 여기는 막혔어 절대 막혔어 절대 막혔어 어느 누구도 올 수가 없어 다 비춰 도망갈 수 있으면 문 뒤까지 다 비춰 낚시줄 없어 어느 뭣도 없어 도망갈 구멍이라도 없어 두 번 미 έχει 커텐 뒤에 숨었구나 저기있구나! 저 커텐 뒤에 무엇dy고 있구나 저기 커텐 뒤에 무엇 Å 뭐하고 있구나 거기 딱 기다리시였네.. 금방 갈라니까 네? 뭐하고 있어 거기서? 거기서 뭐하여? 거기서 뭐하여? 거기서 뭐하냐고 하라 건들지마 떨어져 건들지마 뭐하? 어..? ...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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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응 에어어어 으어어어 으어 에어서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잠시 후에 여기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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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이거 누가 일어났어? 뭐야 이거 이거 원래 1층에 있던 거란 말이야 1층에.. 1층에 여기 있었단 말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뭐야..깜짝이야.. 다 살펴 잠깐만 이 매트리스가 원래 이렇게 자빠져 있었는데 왜 세워져 있지? 뭐야 이거? 이 앨범은 또 보고 이 앨범은 또 뭐야? 이게 원래 이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아 이거 해?! ㅎ 앞에서 했어uellement 연상 본격인 돈 이렇게 잇 나 키 내 나 , 우리 우리 actively 하...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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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말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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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깜짝이야 잠시만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재밌어? 응? 너 뭐야? 말해 크게 말해 크게 말해 가만히 안 놔도 크게 말해 가만히 안 놔둬 뭐라고? 뭐라고? 밝은 뒤 그 뒤로 시작 얇고 가까이 오라고? 알았어 빈 낮췄어 가까이 갈게 장난 절대 치면 안돼 빈 낮췄어 자막을 탓 빈 낮췄어 흐흐흐흐흐خ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살짝 홀렸네 와 남자에 대한 불량력이 많나? 와 남자에 대한 완전히 막 억화심정이라야 되나? 와 다 장난 아니네. 와 남자에 대한 뭔가 엄청 뭔가가 많네. 와 남자에 대한 불량력이 많네. 와이스 이게 맘대로 안간다고 그 다음! 좋아요! 알람개장 부탁드려요